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김기철 선생님입니다. 드디어 저희 2등급 완성, 줌킬러 헤프 모의고사 드디어 개강을 합니다. 제가 왜 드디어라고 얘기하냐면요, 작년에 저희 줌킬러 헤프 모의고사 시즌 1, 2, 3가 다 올 마감된, 다시 매진된 강좌예요. 전 교재가 전부 다 매진되었거든요. 올해도 같은 일이 발생할 겁니다. 제가 특히나 2등급이 목표인 학생들 있죠. 반드시 수강하세요. 왜냐하면 시중에요. 파이널 모의고사 이런 건 많잖아요. 포커스가 전부 다 뭐예요? 1등급이에요. 근데 2등급이 목표인 학생들 되게 많단 말이에요. 지금 4등급, 5등급, 6등급 되는 학생들의 목표는 뭐죠? 지금 당장 1등급 아닙니다. 2라도 맞아보자. 제가 왜 이렇게 자신있게 말을 하냐면, 준킬러 문제까지만 완성이 되면 2등급은 누구나 가능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작년에도 저희 줌F 모의고사 1, 2, 3 시즌 전부 다 하나도 안 빼고 전부 다 교재 매진된 강좌거든요. 그래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2등급이 목표인 학생들입니다. 그 다음에 웬만하면 뭐 2등급 목표인 학생이고요. 간혹 1등급, 아 이긴 한데 시간이 부족해서 저 준킬러 좀 줄이는 연습할게요 하면 도움은 되는 건 맞지만, 노골적으로 2등급이 목표인 학생들. 지금 3, 4, 5, 6등급 학생들을 위한 최적화된 강좌고요. 그래서 이렇게 준킬러만 하는 강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온라인 선생님 중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준킬러 문제, 또 학생 중에 간혹 있어요. 선생님 준킬러는 뭐예요? 빈칸 순서 삽입이 있죠. 이거를 킬러 유형이라고 하는데, 걔가 항상 정답률이 가장 낮은 문제예요. 그건 1등급을 위한 문제고요. 그걸 빼고, 그러니까 뭐 일치, 불일치나 그래프 이런 거, 그런 건 너무 쉬운 문제고요. 그래서 준킬러 문제는 정답률이 보통 40에서 한 70% 사이 가운데에 딱 중간 정도 난이도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수학으로 말해서 3점짜리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수학의 뭐 29번, 30번은 킬러 문제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준킬러라고 하는 게 주제, 제목, 요지, 주장, 대입 파악. 21번의 밑줄, 의미 파악. 그 다음에 30번의 낱말 문제, 어휘, 35번의 무관문, 40번의 요양문, 그리고 장문독해. 이걸 우리가 준 킬러 문제라고 합니다. 빈순삽과 어법은 킬러라고 부르는 거고요. 자, 이것만 특화되어 있는 강의고요. 자, 그래서 2번. 줄거리 잡는 연습이 뭐냐면,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아무리 공부해도요, 모르는 단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아무리 공부해도요, 해석 안 되는 문장 나옵니다. 그리고 뭔 말인지 모르는 문장들이 나와요. 근데 문제는 풀어야 될 거 아니에요. 글 뜻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키워드입니다. 우리가 키워드 잡는 연습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아니, 국어 문제 풀 때는 키워드 잡죠. 근데 왜 영어를 읽을 때 왜 끊어 읽고 묻고 읽어요? 이렇게 하니까, 자기 혼자 되게 문제가 어렵다고 여겨지는 거고, 시간도 부족한 거예요. 영어도 똑같이, 키워드를 잡아야 줄거리를 놓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 수업부터 시작합니다. 키워드 잡는 연습이 되면, 전체 줄거리가 기억이 나요. 그럼 이제 거의 끝난 거예요. 그러면 답의 근거 찾기 훈련합니다. 예를 들면, 주제문 같은 거, 주제 제목, 요지, 주장이에요. 주제문 찾는 연습만 되면 돼요. 줄거리를 나는 이제 키워드 잡으면서 줄거리를 놓치지 않는 법을 알아. 그러니까 강약을 주면서 읽는 겁니다. 근데 주제문 찾는 연습까지 할 거예요. 그러면 이게 답이구나가 보여요. 그래서 줄거리 잡는 연습, 근거 찾는 연습. 그럼 매력적 오답이 지워집니다. 준킬로 문제를 만약에 여기서요, 듣기는 거의 안 틀렸다는 전제 하에 만약에 여기에 있는 문제를 뭐 한 개나 두 개밖에 안 틀렸다고요? 반드시 2등급 나옵니다. 왜요? 우리가 빈, 순, 삽, 엇번 문제가 총 아홉 문제인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홉 문제를 전부 다 1번으로 다 찍어버리잖아요. 한 개, 두 개는 다 맞아요. 그래서 여기서 한 두 개 틀려도 반드시 2등급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거의 다 맞는 연습을 하자. 자, 개요 말씀드립니다. 추천 대상 학생은 선생님 저 2등급 맞고 싶어요. 물론 1등급 학생이라고 듣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 뭐 시간 부족하면 수강해도 됩니다만 자, 1번이 가장 큰 핵심적인 포인트고요. 그 다음, 5월 첫 번째 주에 이제 시즌 1이 나옵니다. 올해는 시즌 1, 시즌 2. 근데 저희가 문제 전부 다 저희가 직접 만든 개발안 문제예요. 난이도는 되게 높아요. 아마 6, 9 수능하고 느낌이 거의 비슷할 겁니다. 되게 퀄리티다고 제가 자신합니다. 저희 연구팀들이 직접 전부 다 연구하면서 만들어낸 거거든요. 그 다음, 강의는 총 18강인데요. 쫄지 마세요. 한 강이요. 그러니까 1, 2, 3강은 이론 수업을 많이 하기 때문에 좀 길지만 4, 5, 6강부터는 이제 한 강이 40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18강이라고 했지만 60분으로 따지면 아마 10강, 12강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제가 자신 있게 말합니다. 시즌 1, 시즌 2 다 했니? 정말 중킬로 문제 푸는 게 달라질 겁니다. 자, 우리 기본 학생들, 이등목표 학생들을 위한 강자고요. 추천 공법은요. 먼저 책을 사자마자 틀려도 좋아요. 틀리라고 문제 푸는 거 맞습니다. 25분을 재고, 저희가 준킬로 모의고사이기 때문에 문제가 20번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13문제가 들어가 있어요. 한 회 모의고사에. 그러니까 해프 모의고사니까 일반적인 모의고사의 절반이거든요. 25분 재고 채점을 한다. 그 다음에 1, 2, 3강은요. 맞든 틀리든 무조건 수강을 다 하세요. 왜? 이론 수업이 1, 2, 3강에 들어가거든요. 줄거리 잡는 연습, 키워드 잡는 연습, 그 다음에 주제문 찾는 연습, 근거 찾는 연습을 1, 2, 3강에서 빡세게 하기 때문에 맞건 틀리던 1, 2, 3강은 무조건 수강을 하시고요. 자, 2회치 모의고사가 이제 4, 5, 6강이거든요. 3회치 모의고사가 7, 8, 9강인데요. 2회치 모의고사부터 이렇게 하시면 돼요. 시간 제곱 먼저 풀어본다. 그 다음에 틀린 문제와 자기만 압니다. 맞았지만 찜찜하게 맞은 거. 그거에 한해서만 수강하셔도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해설 부분에 한 줄 해석으로 줄거리 잡는 연습을 다시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요. 이거예요. 교재에서는 이제 모의고사 형태로 되어 있어요. 컴팩트하게. 그 다음에 뒤에 해설지 파티에 원문이 있던 걸 다시 한 줄 해설 써놨는데 그걸 괜히 준 게 아니라 우리가 수업시간에 줄거리 잡는 연습, 키워드 잡는 연습을 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대로 한 번 연습을 한 번 따라해보세요. 6회 모의고사가 끝나면 정말 키워드 잡는 게 자기 스스로 느낄 겁니다. 아, 이거 글이 이런 내용이구나를 알게 될 거예요. 그래서 꼭 해설지 부분에 있는 한 줄 해서로 키워드 잡는 연습하시고요. 이 공부가 끝났으면 물론 시즌2는 반드시 하시고요. 문제 접근의 원리 또는 다 선생님 저 진짜 1까지 나오고 싶어요. 그럼 오답적의 원리. 근데 얘는 정말 1등급을 위한 학생을 위한 강자이기 때문에 선생님 저 1도 이제 도전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그땐 들을 수 있는데 정말 2등급이 목표라면 문제 접근의 원리까지만 수강하셔도 됩니다.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시중에 2등급 학생 목표를 위한 강자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올 매진된 강자고요. 교재가. 그래서 지금 이제 5월달이 시작하니까 꼭 6평 대비가 아니고요. 나중에 캐스트를, 그러니까 우리 이 OT를 본 학생들이라고 해도요. 2등급 높으면 꼭 준킬러 잡고 2등급 안정적으로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1강 수업 시간에 보겠습니다.